학교 가면 배고플 것 같은데 엄마가 빵이라도 사줄까? 괜찮아요. 에이, 리안이 너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에요. 아무것도. 아무것도 아니긴. 얼굴이 이렇게 많이 어두운데. 학교에서 야단 맞았어? 아니요. 그럼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싸웠어?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애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여보. 그래? 다행이다. 친구들하고 잘 지내서. 그리고 고마워. 우리 리안이 너 하나라도 엄마 신경 안 쓰게 해줘서. 우리 리안이는 정말 효녀야 효녀. 씨앗이 called. baskください.